너무 귀여워 정리를 잃어버린다 정리를 잃어버린다 정리를 잃어버린다 정리를 잃어버린다 정리를 잃어버린다 향台사람 발길 dripping pieces 그건아니깐 좋은거같아 나이스 무슨 기운 어디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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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서 타고 찢어져 내려와야 되는데 지금 내려와야 되는데 못 내려오는 거야? 무서워서? 어떡해 올라가려고 하는데 길이 없어 거예요 카트시켜 안하는 거야 어깨 안 한 봐 내려가 안 한다 습관적으로 올라오는 거야. 그런가 봐 하도 올라오는 거야. 떨어지면 안 되니까. 귀엽다. 그래요? . . .